자 오늘은 감사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많은 크리스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 도와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인도해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응답해주신 은혜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한 땅도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먼지바람으로 끝나버리는 그 인생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에 주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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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하면서 살지 않아요 しかし感謝은せずに暮らしています 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また自分ばっかり思っている 理公的なそ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いるんですね 이렇게 은혜는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このように恵みは知っているんですが 感謝をしない人々がいます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しかし受けた恵みに感謝を捧げる人もいるんですね 이게 바로 성경에 바르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こいつたちが聖書に書いてある 聖書で正しい人の信仰の姿なんですね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このように同じ 예수様を信じ 同じく信仰生活しているのに それぞれ信仰の生き方は違うんです 왜 그럴까요? なぜなんでしょうか?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同じ聖書を持っています しかしその信仰の生き方はそれぞれ違っているんですよ その理由は 나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지 않기 때문のです それは神様の御言葉に合わせて 自分を合わせて生きていないからです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むしろ神様を自分に合わせようとしているからですね 御言葉を自分に合わせ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구주합니다 口では 예수様を救い主 イエスしようしようと読んでいます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しかし 一言として 自分が 自分自身の 主人となっているんです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베푸심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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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싸가지 없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全部 군隊에 가면 그냥 해결되는 거거든요 없어졌던 세상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안정적이라고 행복해 보인다 그 가정은 따뜻해 보인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다 苦しい と思이ながら 신앙생활을 する人もいます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래 바라기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愛と恵みが私を満たす 愛と恵みが私を満たす 世の人間が私を満た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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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のholしなぎ 生まれ 온 bird信仰ぐ 世の人間が私を満たす 世の人間が私たちの同僚に 世の人間が私に満たす 世の人間が私に満たす 世の人間が私が満たす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골로세서의 말씀 보세요 사울의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것도 차가운 겨울 감옥 안에서 글로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때는 사도바울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에 가신 질병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이런 거가 있으면 옛날에 박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간호원들한테 살기 위해서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간호원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간호원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죽을 판에 누구한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 병원의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니까 말이죠 사도바울 그랬어요 그 차가운 겨울 그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テサロニー가 전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いつも喜んでいなさい 다행히祈りなさい 공사에 감사하라 빌리포 감옥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짓고 있는うちに 牢屋에入られるようになった 새 사슬을 새 사슬에 의해서 묶여있었던 이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은 牢屋의 낙으로는 何을知ったんですか 감사하나님을 찬성했고 감사하나님을 찬성했고 감사하나님을 찬성했고 감사하나님을 찬성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영적인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은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는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못하겠다고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못하겠다고 그때 그 감사 찬양과 감사의 기도 후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 어떤 찬성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렸어요 그때 장정만 남자만 5천명이 먹고요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리뽀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 일 없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빌리뽀스의 말씀 보면 나오죠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에 우리 예배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들 뭐가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없어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에 부어지는 상태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그 차가운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치토 바울과 신라스가 どうやって 冷たい牢屋의中で 찬배 を捧げることが できた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든든함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든든함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오신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その神様의心に 소소해 주사는 平安을持って 生きること できること を 祝福します 감사함을持って 生きること できること 祝福します 감사해 즐거운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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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낮다 오하게 마시 生きる 勇気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나시네 또 나가되고 또 나시네 또 나가되고 또 나가되고 또 나가되고 또 나가되고 또 나가되고 주님의 성령 감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로 했는데 皆さん 祈るときには 감사하시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지 멋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래요 성령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것 그게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아무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성령이 고로세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하늘에 너희의 소망이 쌓였느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은 있죠 세상의 소망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고요 또 소망이 이루어졌다 해도 길어봤자 몇십 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 쌓여있는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여있는 우리의 상급 또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늘에 쌓여진 이 소망 또 복음을 믿게 하늘에 쌓여진 이 소망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무너지거나 변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늘에 쌓여진 것은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고로세서 3장에 성령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하늘에 쌓여있는 내 소망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뭘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하늘에 내 소망이 쌓여져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그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신앙을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증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증표라고도 말합니다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 믿음의 사람이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더욱더 굳게 서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그 삶이 복됩니다 우리 삶에는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미리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신앙 이 감사신앙으로 마귀에는 마귀가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에게는 감사할 일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감사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를 합니다 감사신앙의力을持って生きる 우리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